평범함을 거부한다 각양각색 개성 만점 캐릭터로 변신한 트와이스 우리 다연씨가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토끼로 변신을 했잖아요 귀여워 우리 다연씨는 데뷔 전에는 독수리 견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끼 동물 레오가예요 동물 레오가예요 이런 속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또 표현 가능한 동물이 있다면 우상이 빨간 닭 같으니까 닭이요 닭을 한번 나오나요? 아우 사랑스럽다 아유 이뻐라 역시 다연씨와 동물은 찰떡 궁합이네요 다연씨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감차한 바로 이 파트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연예계에도 뜨겁게 달고 샤샤샤 열풍 대세배우 김우빈씨부터 멋짐에 깜찍해지던 이재호씨까지 과연 트와이스라 뽑은 최고의 샤샤샤 스타는? 조진흥 선배는 진짜 굉장히 팬이거든요 네 근데 무대 하고 있을 때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아우 트와이스 무대에 푹 빠진 조진흥씨 삼촌 미소와 함께 완벽하게 뭔가 엄청 웃는게 나와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좀 따라해주셨으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PD님께서 티티하고 음 하늘 음 하늘 저거 드려야죠 아 티티라며 응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티티님 저희 티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와이스가 지금 열심히 티티로 활동 중인데요 그리고 또 많이 많이 저희 트와이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월요일 업무리 안타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동도 섹션이 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